지스타같은데서 아 나중 아아아아앙 오케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냄새? 아 어 냄새 찐 아 냄새가 폐복이가 찐? 찐이에요 찐? 안녕하세요 제 앞에서 뭐해요 다들 방송 타려구요 아 방송 보고 있어요? 흐하하핳 자기야 냄새 있어 저 유튜버 아니에요 아니 냄새난다고 어 진짜 아이씨 어 진짜 냄새 내? X가 제대로 어 뒤에 야 우리 잘한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버스 타는데 아싸 아싸 버스 탄다 엠새님 아주 그날까리 옹상하게 부어서 사악 타주시네 그냥 그거 개땅쥔님꺼 아니에요? ㅂ습니다 야 그러면 어딨어? 나도 이리 눌러줘 영업 끝났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하나 먹어 하나 어딨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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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꺼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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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바우 내꺼 내꺼 아하하하하하하하 내껀데 내껀데 2층에 맥클이랑 한조시랑 겐지 오케이 말로만 좀 말하지 말고 따주실래요 좀? 아 니면 랭커를 안가봐서 모르는 거야 포커싱이 중요한 거야 이 게임은 오케이 내 다음 500렙 플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ㅂ나있어 아? 어 야! 메이 개XX야 야 메이 때 내꺼야 야 메이 너 뭐하는 새끼야 오 각이다 아잇 트위치에서 해요 방송? 트위치랑 유튜브 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500명 보고 있어 500명 현네 부럽죠? 부럽죠? 저 게임하면서 돈 버는데 부럽죠? 부럽죠? 난 게임하면서 돈 쓰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부럽지 부럽지? 아 부럽다 부럽지 부럽지? 나도 약간 그런 사치를 좀 써보고 싶은데 게임하면서 돈 쓰는 하하하하하하 들어 일단 야 야 이코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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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누구 있다 오케이 화이팅 한초필 어깨에서 조복 안 입고 다녀 아 제발 하느님 거쳐 하느님이 따로 아 아 이거 진짜 완막 조합 가요 아 냄새 맛난 건 정말 좋은데 냄새가 게임을 으흐흐흐 오케이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팀보이스 나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내가 뒤에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 끝까지 들으면 상처 받을 거거든요 whew 와 라이님 이 윈스턴hong, 살려주세요 엄마 라이님 진짜 뒤실래요? 아 C 라이님 진짜 뒤실래요? 바딱바 freue 안하나 SBB 오우 야 와 정글씨, 거지ie 멋있어 정껄 살려라 아 넌 개뿔이 정글스 멋있긴 개뿔이 개트롤새끼 진짜 루킹이 아니라 어이가 없다 붐피스트 진짜 쓸모가 없어 뭐하는거야 지금 허공에다가 어퍼코만 달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시체밖에 없어 군대 대체